이렇게 펠로그예요. 저희 펠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편책을 한 번씩 나오는 편이에요. 이 오레오는 겁도 많고 사람이 이제 보였다 하면은 바로 구멍을 가지고 있기 바빠서 저도 얼굴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얘가 기본적인 먹고 씻고 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저를 마주치면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속상해요. 오레오 나왔어요 오레오. 오레오 간식? 켈로그! 사료 먹자 사료 사료! 아 원래 저희 집에는 엄마랑 아빠 그리고 켈로그 이렇게 세 마리가 있었었는데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세 마리가 태어나가지고 그 중 한 마리가 오레오였거든요. 근데 오레오가 유독 겁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형제들이랑은 잘 지냈는데 어미가 오레오를 물고 입질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이런 거에요? 이제 베뻔에서 잘 지냈어요. 그럼 그니까요? 그니까요? 아 저거? 그니까요? 또 이제 베뻔에서 파이팅을 한 번씩 하려고요. 주문한 kurz 짜잔 너무 봐 뭐래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관심을 받고 싶으면서도 뭔가 주저주저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냈던 아이들은 또 이제 그 사람한테 또 치밀도가를 느끼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아빠, 켈로그, 오레오 이 세 명이 무리거든요 근데 무리인데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하면 더 심경질만 나는 거예요 крут고 추위yd 오우우우우우우우 미식이 안 돼요? 살아있는 귀뚜라미나 밀엄 같은 것들을 잡아보는 훈련을 한다든지 놀이 같은 것들로 승화시켜서 해본다든지 아빠하고 더 많이 교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미역캡을 사랑하는 만큼 더 공부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